혈혈혈혈혈혈유 이히 카드 이히 카드에서 자신 먹으면 되겠지 어포가 왜 나와 의심이 왜 나와 그래빈이 왜 나와 새거가 왜 나와 꿀찍거리가 왜 안 나와 난관 나니 하아 딜 계산을 아예 안했다 대충 때리면 죽을 줄 알았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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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오 어어 오어어 뭐야 엑스다 걸렸네 대검 화...형 떡 잘못 뽑아봅니다 맞다 누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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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화상으로 힘이나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검은 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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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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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드로우 아까부터 꼴밖에 안 돼 어떻게 진품기 둘 다 맨 밑에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별해서 쓰레기만 주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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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말려도 나중에... 사스레로 갚으면 됩니다. 말 1번 불이 돌려도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뭐 풀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힘 4방어 카드 당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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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엔 털털이? 첨탑은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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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된 맞은거 돌려주는게 너무 좋네 진화? 잠깐 1힐 소납을 보내는 이런 1힐 소납 1힐 소납을 보내는 1힐 소납이 1힐 소납이 1힐 소납이 2힐 소납이 2힐 소납이 2힐 소납이 2힐 소납이 2힐 소납이 2힐 소납이 1힐 소납이 1힐 소납이 3힐 소납이 2힐 소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말해보세요. 뭐해야 파열댁인데. 편루사열등등으로. 오랜만에 힘댁이 보고 싶어서 건 미션인데 박미리 묻어버렸네. 아니 힘댁이잖아요 이거. 아니 뭐야. 아니 힘댁은 방어 안해요 그러면. 방어 안하면은. 오래 보는 것밖에 없어. 아니 방어 안해 그러면. 죽을 거야. 아니 힘에 힘이 999여도 사신 쓰기 전에. 심장이 선빵 치면 죽는 건데. 이건 힘댁이야. 이건 파열댁이야. 해소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